1 2 2 3 1 2 2 2 3 2 3 왜? 저기서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때리냐? 제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자세가 조금 더 낮아야 된다, 사무엘. 사무엘이 고쳐야 될 게 한 5, 5가지가 있어. 제가 드리블 연습 좀 많이 해야 돼. 그다음에 얘가 스피드 변화도 없고 많이. 빠르긴 한데 스피드 변화를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. 중학교 올라가면 그런 변화를 쳐야지. 지금은 굳이 변화를 안 줘도 통하니까. 그런데 이제 중학교 다 와서 어느 순간부터. 고등학교 잘 안 되네. 안 통하면 돼.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지금 안 바꾸면. 지금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힘들어. 살짝 좀 짜증 났어요. 그냥 다 못했던 것 같아요. 저거 때려서 들어가면 플러스고 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해야죠. 저거는 각오 없는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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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enses. 제끼야 제끼야. 제끼야 제끼야. 거북이야 거북이. 아니 정우는 어제 라면을 많이 먹었나? 몸이 왜 이렇게 안 나가지? 쟤 되게 둔해 보여 그치 지금? 어 정우 이리 와봐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? 어? 왜 그래? 어?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래? 어? 왜 왜 왜? 뭐 잘 안 돼? 괜찮아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괜찮아 잘했어 울지 말고 괜찮아 잘했어 내일도 있고 아직 시간 많아 아니 제가 몸이 여기만 오면 잘 안 돼가지고 억울해서 울었어요 솔직히 마음으론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내일까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 고맙습니다